한 번씩 있는 공간 샐러나 햇빛 햇빛 그런데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.. 제가 집을 가고 싶습니다 불러 아.. 오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로에 위치한 팔고등거 전문점 운영하고 있는 원태원이라고 합니다 버터, 연어, 밀치, 어제 온 고등어, 당황 어때요? 잘 찍으시는데요? 아 그래요? 좀 괜찮은가요? 지금 어떻게 보면.. 어 치자가 또 손님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? 이 메뉴이 급냉 새우 버터 보이고요 매출은 좀 합쳐서 입시원 조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쉴 타이밍이 없는 것 같은데요? 네 보통은 그렇죠 배달에 홀 손님들까지 합치면 야 그러면 이거 노동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 신고해도 되나요?